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제가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두 잔 정도 마시는데 저도 카페인 중독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해 드릴 것 같으세요? 사실은 답을 못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마다 카페인의 함량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커피 하루에 한 두 잔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것이 중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제가 커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시고 계실 텐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카페인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카페인 독성까지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얼마나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드시는 분들 나는 이 정도면 카페인 중독이 아닐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양을 갖고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의학적으로 카페인 중독이라고 말하려면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독성까지 나타나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독이라는 말을 쓰려면 계속해서 먹고 싶은 증상이 있는 거고요.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을 쓰려면 금단 증상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루에 카페인을 500mg 이상 드시는 분들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작은 양에도 민감하고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도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커피를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요.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역시 커피를 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두통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감, 그 다음에 근육통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금단 증상입니다. 그래서 만일 커피를 많이 안 드시더라도요. 만약 커피를 하루 정도 안 먹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또는 근육통이 생긴다면 내가 조금 중독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 구토감 같은 구역질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는 산만함, 집중이 안 되는 산만함이 생기는 경우도 금단 증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단 증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카페인 독성까지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증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SM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약 25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분들이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어떤 증상이냐면요. 12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12가지. 그 중에서 5가지 이상을 갖고 계시면 카페인 독성을 지금 몸에서 느끼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12가지 하나씩 불러드리면요. 첫 번째는 안절부절하지 못한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이 과민해지는 증상. 세 번째는 흥분되는 증상. 네 번째는 불면증. 다섯 번째는 안면홍조. 여섯 번째는 소변이 작고 마리오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소화불량이라든가 소화기 증상. 여덟 번째는 두서없는 언어와 그 다음에 두서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근육경련이고요. 열 번째는 지위가 산만해지는 경우. 열한 번째는 몸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활력이 생긴다고 이상하게 느낄 경우. 열두 번째는 맥박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함을 느낄 경우. 이 12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카페인의 독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페인을 다능하면 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한 성인 기준. 카페인의 하루 얼마 이하로 먹으면 좋겠다는 기준이 바로 400m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400mg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요. 보통 130에서 150mg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두 잔 정도 드시면 300mg 정도 되는 거고요. 세 잔 드시면 400mg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두 잔 이하로 드셨으면 좋겠다고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상태에 맞춰서 카페인 조절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인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카페인에 중독되지 마시고요. 카페인을 지배하시면서 적당히 즐기신 그런 분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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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